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3 버전에 새로 생긴 큐베이스 샌드단에서 마우스 스크롤로 수치가 변경되게 또는 변경 안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베이스 12 버전까지 쓰는 분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아주 골칫덩이었던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이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수치 안변하게 기능 좀 넣어달라 해외 이용자들도 그렇게 많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큐베이스 13 버전에서 드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샌드 이펙터단에서 이렇게 이펙터를 넣고 마우스 스크롤을 실수로 툭 건들게 되면요. 내가 해놨던 수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잠깐 들여다보면 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보면은 내가 언젠가 마우스 스크롤을 하는 바람에 수치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요. 저는 지금 링크 해놔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데요. 어쨌든 트랙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마우스로 볼륨 조절도 하고 이펙터도 넣었다 뺐다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실수를 빈번하게 하게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경우들 많았고요.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큐베이스 13에서는 아예 마우스 스크롤로 변경이 안되게 완전히 고정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혹시나 이거를 마우스 스크롤로 수치를 바꾸던 분이 있으면 아니 이거 왜 마우스 스크롤로 이제 수치가 더 이상 안 바뀌어? 아니 나는 유용하게 마우스 스크롤로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설정하는 그 란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짧고 금방 끝날 수 있는 팁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로 프리퍼런스 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띄워볼게요. 윈도우에서는 에디트 항목 중에 아마 어딘가 있을 거고요. 맥힌토시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세팅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프리퍼런스 창 열렸죠. 그리고 나서 에디팅 프로젝트의 믹스 콘솔 이 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스크롤링. 디세이블 마우스 윌 포 파라미터 체인지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큐베이스 13 나오면서 체크가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어플라이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 상황에서 아무리 마우스 스크롤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데 바뀌는가. 이 볼륨 페이더 이것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바뀌는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바뀌어요. 이거는 이 스크롤이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맥힌토시에서 매직 마우스를 쓰는 분들은 이 매직 마우스 전면이 스크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직 마우스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이 좌우 스크롤 때문에 이게 그냥 마우스에서 너무 쉽게 되니까 물론 요즘에 로직텍이나 이런 데서도 좌우 스크롤 되는 게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 매직 마우스에서 상하좌우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포기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불편하세요. 전면 어디만 살짝 잘못 건들면 이거 숱이 바뀌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래서 아예 스크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롤이 안 먹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프리퍼런스 그 화면에서 에디팅 프로젝트 앤 믹스 콘솔 그 다음에 여기 스크롤링 디세이블 마우스 윌 어쩌저쩌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제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크롤이 유용한 분보다 불편한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자주 쓰시던 분들은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스크롤이 정말 불편하고 짜증났다 이런 분들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설정하는 부분이 큐베이스 13 버전에 생겼기 때문에 알고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셔야 되고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체크 또는 체크 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즈였습니다.